안녕하세요. 젠틀맨스 가이드의 몬테규 나바로 역할로 열연 중인 김동완입니다. 플레이 db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은 약간의 어떤 짠내 나는 캐릭터였다고 하면 몬테규 나바로는 짠내로 시작하지만 몬테규의 몬티의 야망과 욕망이 극 중에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큰 변화를 보여드리는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나은 인생을 바라며 맘 같은 난 바보가 나 내가 나도 될 수 있어 귀족신사 눈치 못 챌 거야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이스키스 역의 배우들의 여련과 퀵체인지가 정말 볼거리이기도 하고요. 또 치벨라와 피비를 연기하는 우리 혜영 배우, 소아 배우가 감미롭게 때로는 아주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즐겁게 보실 수 있고요. 극 중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코미디, 블랙 코미디 요소가 정말 그냥 너무 이렇게 뮤지컬이라는 걸 되게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시간 40분짜리 재미있는 코미디 쇼를 보신다고 느껴도 될 만큼 그런 매력들이 존재하는 극입니다. 이렇게 연말에 뮤지컬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관심 또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잘하는 배우들이 하나하나 뭉쳐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뿜뿜 뽐내고 있는 극이니만큼 여러분들 한시도 모든 배우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년 1월까지 계속되니까요. 이 겨울 젠틀메스 가이드와 함께 따뜻 뜨겁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